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소식은요? 네 첫 번째 소식은 포구에 골프 치고서도 파워 당당한 홍준표입니다. 당당하다고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 주말에 골프장에 찾은 게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대구시가 호우경보를 발령한 지난 15일이었죠. 홍시장은 오전 10시 신천물놀이장 개장식에 참석한 뒤 80컨트리클럽을 찾아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비가 내려 오후 1시쯤 골프를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일부 대구 공무원들은 전날부터 비상근무 중이었는데 시장은 골프를 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전 기준 대구는 수혜로 1명이 실종됐습니다. 경북은 사망 19명, 실종 8명이 발생한 상황인데요. 홍시장이 15일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오늘 논평에서 전국이 물난리가 났고 국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전방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던 와중에 홍시장은 80cc에 샷을 날리러 갔다. 제정신이냐 이렇게 일갈했고요. 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도 오늘 성명을 내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시장의 반응 너무 당당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데요? 홍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두 차례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서 홍시장은 대구시는 지금까지 수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장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어 그걸 두고 트집 잡아본들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대통령이라면 다르겠지만 그 외 공직자들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다. 그런 거 트집 잡는 권위주의 시대는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비상근무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던 셈이죠. 홍시장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면담을 한 뒤 취재진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쓸데없이 트집 하나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빈다 이러면서 불편한 기색을 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홍시장의 골프 사랑은 골프 사랑으로 논란을 일으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홍시장은 지난 2015년 제1회 경상남도 도지사배 공무원 골프 대회를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 속에서도 강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회날 골프장 입구에서 학부모 단체가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홍 당시 도지사 그분들은 G7 회의도 반대했다. 어느 일을 하든 반대는 있다 이러면서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개의치 않는 홍시장입니다. 부적절한 반응이네요. 다음 소식은요? 다음 소식도 폭우 관련 소식인데요. 싸이 폭우 피해 속 흠뻑쇼 소감 논란입니다. 최근 전국적인 폭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가수 싸이가 콘서트를 끝내고 날씨도 완벽했다 이런 후기를 올려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15일 싸이는 전남 여수 진남종합운동장에서 싸이 흠뻑쇼를 펼쳤는데요. 공연을 끝낸 싸이는 개인 SNS에 2023년 7월 15일 관객도 스태프도 게스트도 날씨도 모두 완벽했던 여수에서 대한민국 가수 싸이였습니다.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이게 논란이 된 건 부적절하다는 논란인 건데요. 논란이 지속되자 해당 게시물은 삭제가 됐습니다. 흠뻑쇼 매년 여름에 진행되는 싸이의 대표 공연이지만 지난해 가뭄의 심각한 상황에도 약 300톤 정도의 물을 사용해서 또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논란이 되는 모습입니다. 정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소식 짧게 갈까요? 네. 마지막 소식. 쿠쿠시마 젤 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1번 남녀 시각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중 약 절반이 반대하는 데에 비해 남성은 65%가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아사히신문 조사 결과였습니다. 네. 유권자 한 1,000명 정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네요. 네. 여기까지 듣죠. 김동빈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